자, 잘 어울린다. S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카페 앙간데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명한 코리아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름은 김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모든 재료들을 보여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냥 가르치다. 그는 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1x1 첫째는 시윗 첫째는 시윗 첫째는 시윗 첫째는 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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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특별한 재료들입니다. 첫째는 소세지 그리고 계란입니다. 네. 네. 컬러, 컬러링 레디쉬 멸치 그리고 다음은 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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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특별한 재료들이 김치입니다. 이것은 안전합니다. 특별한 재료들입니다. 그래 야, 갑시다, 뷔이 오케이, 2, 2... 시작을 진행해야겠다 1은 일반가 아닌 양이 이제 양이 높은 양이 높은 양이 높은 양이 높은 양이 높은 양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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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one, and third, put the sauce, and this one is a little bit more, yes. So delicious. Yes, so nice. Yes, this green color is, this sauce, it's so spicy, but it's very tasty. So nice. So nice. I don't know. I don't know how to use something. I'll try to. I think, yes, let's go. No, this one, we're at the foot of the sauce. Yes, and again here. Okay. Yes. And, kimchi. Yes. Try. Yes, I'll tr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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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매콤하고 이거 진짜 매콤하고 그럼 제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아 이제 이제 김치 같은 느낌 푸들 김벅 그리고 하나는 한국 스타일입니다 하나는 김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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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한 음료는, 우리가 시도한 음료입니다. 특별한 음료는. 와우! 너무 큰! 이 음료는, 이 음료는 안 좋은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이 음료는 특별한 음료입니다. 네. 네. 아우까봐.. 이 숟가락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와우 이 숟가락으로 만들.. 네? 내가 tried 깜짝이면 깜짝놀어 이렇게 ohne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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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와, 이것은 진짜 쪼록,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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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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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